경상북도는 설을 앞두고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1200억 원 규모의 운전 자금을 지원합니다.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이고 경북 프라이드 기업과 경북 공동 브랜드 실라리안 등 경상북도가 지정한 27종의 우대 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에서 용자를 받으면 연간 2%포인트의 대출 이자도 지원합니다.